나 봐. 변기는 다 봤죠. 아무래도 저는. 공부막이도 있고, 국민을 훌륭한 마음으로만 시켜봅니다. 그리고 당연히 보면서 가서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봤었는데, 친구들도 다 변경을 해야지. 그래서 변기를 다 잘 돼가지고, 가끔은 선택이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럴 때, 이젠 동안에는 크로스핏을 보내고 있습니다. 달라져야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방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피지컬적인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었던 것, Abin. B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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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이 잘 돼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도 지지 않고 팀도 지지 않으니까 제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. 전혀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. 저희 팀에 워낙 공을 잘 차시는 담배들도 아마로우스보다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많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딱히 걱정은 하고요. 제가 잘해야 선수들이 더 좋은 골을 얻기 때문에 제가 잘 움직이고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